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유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유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며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봉덕해드린 말씀 가지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새벽 이 시간마다 유한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유한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지난 말씀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짧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떠나가심과 또 보혜사 성령이 그 오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겁니다 즉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정확한 그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자신들의 마음속에 근심한 것조차 예수님께서 눈치를 채고 계셨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앞서 14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앞서서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장례일까지도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그리고 가지다 붙어있기만 해라 내가 열매 맺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오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초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불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함이 충만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입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걱정과 걱정 속에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어리둥절하고 또 우왕좌왕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당시 그 옆에 있는 제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저희가 그렇게도 읽었던 본문인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기록이 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에게도 이러한 일들과 말씀이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기에 그런 제자들을 또 이해하려고 한다면 또 이해가 되는 또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언제냐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당하기 약 9시간 전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9시간 후에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3일 후에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조금 있으면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본다라고 한다면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못 보지만 대신 오순절 마가다라빵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또 염려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세상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일반 사람들처럼 일반 다른 사람들처럼 죄인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지만 죄인된 모든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셨다라는 그 증거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 지금 하신 말씀 이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될 것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는 해산의 고통과 또 출산의 기쁨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저는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이겠지만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그 고통은 온몸이 분리되었다가 다시 맞춰지는 그러한 고통과도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또 다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세상에 태어난 아이로 인한 그 기쁨이 해산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인하여 고통과 환란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사를 물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망각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이 망각의 은사도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슬픔과 아픔과 상처, 고통,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두려움 같은 것들은 모두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할지라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대속과 또 부활을 통해 주어진 그 기쁨이 배경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잠시 좋았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고 소망의 기쁨이고 또 임마누엘의 기쁨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눈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위기와 어려움 또 고난과 또 환란 모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영적인 본질인 이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붙잡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하고 걱정과 또 그 두려움을 휩싸였던 그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느냐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그 핵심이 뭐냐 바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인 것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언약 붙잡은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하긴 구하는데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이 무엇이든지의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이미 요한복음 15장 7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언약 붙잡은 기도를 할 때 참된 응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자 또 그리고 기도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 이안 바운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뻐꾸기가 뻐꾹뻐꾹 울도록 지은 받았듯이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도록 지은 받았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기도라면 우리는 이 기도에 관해서는 선택사항이 또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나는 여우와 앞에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무엘은 심지어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참 매일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기도할 줄 몰라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아래의 토레이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안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시다시피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고 또 기도할 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이 파송되고 또 기도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루 세 번을 잠시라도 기도한다고 한다면 세계를 변화시키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수단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얻을 수 있는 수단이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평안을 얻게 하는 수단이다 기도는 성경 충만을 받게 하는 수단이다 기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게 한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성장하게 한다 이처럼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지 체험한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상처, 고난, 환란, 위기,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배우고 알고 믿고 누리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저주, 사탄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그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죽음은 그냥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최고로 최고로 저주스러운 사건에 그치고 말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석과 죽음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건으로 바뀌었다라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은 자신이 이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언한 것이 뭐냐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죽음에서 완전히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어토록 변함없이 그리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증거해야 할 찬 복음의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사는 줄 확신합니다 이 풍성한 기쁨을 가는 모든 현장에 증거하고 3인 1종 스타트만 운동과 또 4천망대 운동 또 2, 3, 7 치유 운동의 추억으로 다 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